음악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 556호 중랑 소식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중랑 매거진 권예리입니다 알찬 정보가 가득한 중랑 소식 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설 연휴 꿀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중랑 소식지 11면 중랑은 지금은 설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먼저 중랑구 전통시장이 준비한 특별한 설맞이 행사 2023년 전통시장 설날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우림 골목시장부터 면목 골목시장, 사가정시장, 동원 전통종합시장, 동원 전통시장 상점가, 중랑 동부시장, 장미제일시장, 그리고 태능 골목형 상점가와 상봉 먹자 골목형 상점가까지 중랑구의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오는 2023년 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설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푸짐한 경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해드리는데요 각각 시장별 일정은 중랑 소식 1월호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준비 역시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중랑구 전통시장이 최고 아닌가요? 그리고 우림 골목시장, 면목 골목시장, 사가정시장, 동원 전통종합시장, 동원 전통시장 상점가, 중랑 동부시장에서는 온라인 장보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와 쿠팡이츠, 놀장, 위메프오 앱으로 전통시장을 집까지 편안하게 배송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설 연휴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 안내 그리고 설 연휴 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휴 기간 갑자기 아프시다면 간편하게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120 다산 콜센터 전화, 중랑구청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중랑구 응급의료 상황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랑구는 설 연휴 기간에도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식지 16면 건강톡톡에서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소식을 담았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방법은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산모님의 통장으로 지원금액을 입체해드리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마친 가구지만 지원 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랑 소식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중랑구 보건소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그리고 중랑구청 건강증진과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 산모님들의 편안한 산후조리를 도와드리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중랑구 출산가정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랑 소식 19면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예술로 가득 채워진 골목이 중랑구에 있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있습니다 중랑구는 거리 곳곳에 예술작품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도시가 미술관인 곳인데요 중랑 우리 동네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중랑구 곳곳을 공공미술 공간으로 바꾸고 일상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중랑 우리 동네 미술관 2022년에도 6개소가 추가로 설치돼 어느덧 총 32작품이 우리 중랑구를 아름다운 예술로 꽉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사랑스런 우리 골목길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2023년 개물년 첫 번째 중랑 소식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의 태양처럼 빛나고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랑 매거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